've been your first big screen leading role in the coming of age film PUNCH Quick to the promising box office success in 2011 He's also known for his leading role in Secret love affair in 2014 Veteran in 2015 and Thrawn in 2015 They are all nominated for various Asian Film Award for this year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무대에서 처음으로 한국말을 쓰는 배우가 될 것 같네요 한국에서 온 배우 유아인입니다 아시아 필름 어워즈 1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넥스트 제네레이션 상을 이렇게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주 어린 날부터 아마 번역기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 못하실 텐데 그래도 마음으로 가닿기를 바라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아시아의 유명 영화들 아주 소중한 영화들을 보면서 배우로서의 꿈을 키웠고 아주 행복하게도 이렇게 배우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제가 어떤 배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에 걸맞게 넥스트 제네레이션으로서 새로운 스타일 그리고 새로운 해석, 새로운 감각, 새로운 배우 새로운 시대의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